전통축 연구소에 오신 모든 분들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온갖 세나 백살 다 비켜가고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같은 잡순대로 모두 이뤄지기를 천만축억 만만바로로 비옵니다 3 3 4 3 4 4 5 5 5 5 6 6 7 7 10 10 10 11 11 14 12 14 15 16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